걱정은 안되네요. 든든하네요. 나 뭐 먹을래. 보여줘줘. 어? 후스 먹을 거야? 응. 아, 저 나이에는 무조건 정수수 먹어야죠. 턱 조심. 턱 조심. 아유.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젠 우리 친구 아닌 연인 사기로 매일 보고 싶은 대로 너 어때? 아우, 진짜 오빠들이 너무 잘 챙겨서. 그러니까요. 내가 다 될게. 아니야. 내가 들을까? 들어준대요, 또. 나 가지는 거 아니야. 들어줄까? 응. 좋아. 쌍둥이인데 약간 캐릭터가 다르네? 멋있다. 왜 그랬지? 네. 보여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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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그거는 보여요. 어머, 왔다. 저것도 열어줘. 너무 멋져. 자. 엄마가 잊지 말까, 잊지 말까, 잊지 말까? 자기 치마가 졸였단 말이야. 나 뭐 좋아해? 미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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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자 자이자 왜 애써 좋아해 응 애써 내가 어디서 좋아해 꼉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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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꼉잉